우리가 이제 부등식 마치고 이제 방정식 들어갈 건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중 1 때 배운 게 이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에서는 뭘 배우냐면 1차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연립방정식 이라는 걸 배울 거에요 연립 1차 방정식 이라는 걸 배울 거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그래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하려면 일단 1차 방정식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 뭐 간단하죠 그냥 엑셀 관한 1차식으로 구성된 등식의 1차 방정식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x 는 좌변에 상수는 우변으로 이양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x 개수로 나누어 해로 구한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한번 그냥 간단히 다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뭐 이런게 있다 3 x 뭐 플러스 일은 x 뭐 마이너스 뭐 칠이 있다 자 이런거 이제 1차 방정식 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식을 만족한 x 를 구하려면 x 는 다 좌변으로 이어 하고 상승은 우변으로 위한 다음 이왕 하면 부가 바뀌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2 x 는 마이너스 8 그리고 x 의 개수로만 나눠주면 끝 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한 x 값은 뭐 마이너스 4 다 이런게 이제 1차 방정식 이죠 음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중일과 한번 복습하는 거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이러면 반드시 이제 x 에 관한 1차식이 있어야 되고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차식은 맞지만 지금 x 차수 1차 니까 방정식이면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x 인거지 이게 x 관한 식 자체가 없죠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음 근데 그렇지 요런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x 제곱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걸 이제 2차 방정식 이라고요 2차 방정식 에 6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x 제곱이 있으니까 뭔가 2차 방정식 같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왕해 버리면 요 요고 이렇게 이게 양해 버리면 여기 3 x 제곱 얘가 이제 이왕하면 마이너스 3 x 제곱 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등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에 이렇게 똑같은게 있으면 어차피 얘를 이쪽으로 이왕하나 이로 이쪽으로 이왕하나 뭐 서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 x 제곱 3 x 제곱 이렇게 없어지지 2차식이 없어지고 여기 x 이쪽으로 넘겨도 없어지진 않으니까 1차 방정식이 맞다 음 이런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일단은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고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등식에서는 이제 조금 원래 이왕 때문에 그런건데 여기 뭐 3 x 플러스 1 뭐 3 x 마이너스 합니다 어 그럼 여기 좌변에도 3 x 가 있고 우변에도 3 x 가 있으면 그럼 얘를 이왕하거나 얘를 이왕하면 3 x 길이 서로 사라지겠죠 어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서 이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닌거지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간단하다 x 는 좌변에 상수는 우변으로 이왕한다 지금 x 가 여기 좌변에 있으니까 얘는 놔두고요 이 플러스 8을 이쪽으로 이왕하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리고 3 으로 나눠주면 되서 그래서 이식을 만족하는 x 는 마이너스 이다 뭐 심플 하서 음 자 이런건 분배 법칙 한번 하고 들어야지 12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은 14 마이너스 x 그럼 동료 한번 처리해 주구요 요렇게 아 그리고 x 는 좌변에 상수로 변게 얘는 원래 있었고 이 마이너스 x 가 넘어 보니까 플러스 x 가 되고 이 14는 원래 여기 있었고 플러스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x 는 마이너스 4 다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4 다 이런게 이제 뭐 이 방정식을 풀었다 해로 구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일거지 어 개념 32는 이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거는 미지수가 1개인 여기 x 밖에 없잖아요 그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 인데 미지수가 2개인데 보통 미지수로 많이 쓰는 문자는 x 나 y 나 z 를 좀 많이 써요 미지수로 많이 쓰는게 그래서 미지수가 2개 라고 하면 보통 이제 2개를 좀 많이 쓴다 그래서 x y 가 들어간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이라고 한다 어 그래서 미지수 는 네모 같은 건데 이제 많이 쓰는게 x y 를 좀 많이 써요 자 보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 라는 건 x y 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1차 하니까 이 차수가 1차여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얘는 x y 가 있긴 하지만 미지수가 2개인 식은 맞아요 1차 식은 맞지만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아니다 음 요건 x y 도 있고 등호도 있으니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맞다 얘는 지금 미지수가 1개 니까 1차 방정식은 맞지만 미지수가 2개는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y 제곱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요 이런거 7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등식에서 여기도 플러스 3이 플러스 3하면 얘를 이향하거나 얘를 이향하면 둘이 소거되는 성질이 조금 이제 이렇게 되네 이거 x 같은 경우 서로 다르니까 뭐 소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x 문자가 하나인 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이 다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x 의 7배는 7x 지 y 의 3배는 3화 이죠 이거의 합은 4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맞다 으 이런거 멋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속씨 거 속씨는 보통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간은 속력분에 거리다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시속 2키로 이게 속력이지 x 킬로미터를 간 후 시속 4키로로 y키로로 갔을 때 걸린 시간 그러면은 이게 속력이고 거리니까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이때까지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이 y키로로 4키로미터 퍼 아워로 갔으니까 y를 4로 나누면 이게 이 거리를 이 속도로 간 시간 이때 걸린 시간의 총 총은 합은 3이다 어 이것도 x y로 된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맞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 중일 거 1차 방정식 워밍업 한번 해봤구요 미지수가 2개 이라는 것은 x y 가 들어간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